위기의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경남에선 경상국립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5년 동안 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기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직격 인터뷰에서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정된 지도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 사업에 선정되는 동안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지자체,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사회의 힘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역 산학연강군 모두에게 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게 우리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글로컬 대학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경상국립대에서 만들어 보이겠다고는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경상국립대학교는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글로컬 선도 대학을 혁신의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항공대학이 과연 경남에 들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관심을 끌고 있어요. 우주항공대학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자가 전부 우주항공청이나 우주항공전략본부를 만든다고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글로컬 사업을 계기로 우주항공대학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신입생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학생들은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물론이고 그것보다는 외국과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서울대와의 다양한 학사교류 이런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자기의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이 발전하는 것은 곧도 지역의 발전이기도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경남도 차원의 조례 재정이라든지 지방비 투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 자체가 지역사회 전체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글로컬 대학을 만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경상남도는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해서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교육인재 담당관을 교육인력부구로 확대 개편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경상남도의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의대가 지역인재 선발을 전체 인원의 8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대 학대의 가장 큰 요인이 지역의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인재를 우리가 선발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의학 교육을 받고 나서 배출될 때 지역에 남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미 저희들은 한 70%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가 되면 그 확대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을 지역인재 할당제로 해서 나중에 지역의 남을 이사로 길러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의 국가거정국립대학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 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그 지역대학의 위기는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입시 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꼽히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시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은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입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벽을 허물기입니다. 벽을 허물기는 첫 번째 우리가 학령 인구만 따지면 무조건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현재 졸업을 하고 나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 졸업자들을 우리가 직업 교육을 시킨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의 경계를 없애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만 생각을 합니까? 다른 외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이나 지역의 경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과의 경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이런 개혁의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앞으로 벽을 잘 허물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